이번 작품은 드롭 잇다운 32카운트 4월 작품입니다. 태그 2번, 리스타트 1번, 섹션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백, 왼발 백만보 포워드, 백락 리커버 포워드, 왼쪽 4분의 1턴, 오른발 히치, 오른발 다이아고널 아웃, 왼발 아웃, 힙 롤링과 함께 아웃, 아웃, 오른쪽 롤링바이 턴, 오른쪽 4분의 1 포워드 스텝, 오른쪽 6시방에 2분의 1 빼, 다시 오른쪽 4분의 1턴, 사이드. 여기서 섹션 2, 1까지 넘어갑니다. 카운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섹션 2, 1에서 사이드 놓으면서 빅스텝, 다시 한번 1, 살짝 왼발 드래그, 2카운트 홀드, 앤, 볼크로스, 왼쪽 4분의 1턴, 왼발 포워드 스텝, 앤, 왼쪽 4분의 1 볼크로스, 볼크로스, 다시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발 포워드 스텝, 앤, 볼 포워드락 리커버, 앤, 포워드락 리커버. 카운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1, 2 카운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워드, 하면서 스냅. 왼발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오른발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왼발 백과 함께 스윕, 백과 함께 스윕, 오른발 백과 함께 스윕. 자,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섹션 4 왼발 백 놓으면서 sit down, 1 리커버, 2 왼발 포워드 셔프 스텝, 스텝, together 스텝 오른발 포워드락 리커버 오른쪽 풀턴 2분의 1 오른쪽 2분의 1 빼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처음부터 카운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 8 카운트 6시 방향에서 8 카운트 오른발부터 백으로 카멜워 1, 2, 3, 4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바디로울 위에서 5, 왼쪽 6 자, 살짝 다운 7, 8 리스타트 6시 방향에서 3번째 월에서 16 카운트 리스타트 2번까지 자,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1